개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와 좋다! 와 여기 갔어! 흐려내는 아픔에 젖어 아이 구수하다, 구수하다 흐르렀다 울었던가 와 여기 이끄가! 와 시골이네? 야 동물 동물 오우 치킨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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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백수 먹는 거야? 오늘 백수야 아니야 오늘 메뉴는 삼겹살이야 삼겹살 삼겹살이야 숯먹자 있잖아 야 닭이다 용복! 용복! 용복아 와 용복아 뭐래요 삼겹살 용복이 리노 형이 알아서 해주겠지? 어 야야야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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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 미안 야 재밌게 놀아라 야 이거 야 이거 좋은데 이거? 이러고 다 계산해 알았어x3 아 화나지 마 리노 형 거 뭐하고 싶은데? 리노 아! 아우 알게 먹어 앙 아우 아우 아아 아아 아하 나 무서워 형 뭐해? 오 흐 오 못 믿겠어요 아니 마요 아니 마요 또 또 귀신 나올 거죠 밤에 야 저걸로 치킨 해먹자 야! 백수 먹자 했잖아요 야! 오 천자리 현진이랑 전화 못 할 사람? 형 경운기 타래 형 경운기 운전할 수 있어? 몰라 할아버지 운전하는 것만 봤어 야 잠깐만 여기 뭐야 기가 왜 이래? 어? 이 애니 이따 갖다 버릴 때 여기다 놓고 가면 되겠다 안녕 저 서울 가볼게요 잘 가라 야 어 야 잘 지내고 난 그렇게 힘들게는 못 가겠다 어떻게 옐린아 나 이거 해? 어 형 그거 계속해요 나 불 담당해 그러면? 그 근육질 일로 와 응 나 근육주야? 나 앙상한데? 어 너 일로 와 나 근육주인데? 아닌데? 아 이거 다 닦아야 되잖아 난 하기 싫은데? 아 아 뭘 하기 싫은데? 하고 싶은데 쉬운 걸 하고 싶어 내가 쉬운 게 없더라 뭐 찾아봐야지 뭐 파리 앉아 손 파리도 무서워해? 당연하지 야 우리는 백숙 만들자 우리 백숙 만들자 파리한테 왜 그래? 우리 백숙 만들자 파리도 나름 더러운 사정이 있겠지 어 박수 만들자 백숙 자 내가 알릴게 오케이 자 그러면 하니 부탁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내가 평평한 곳에 그 선에 맞춰서 이 도끼를 이렇게 맞추면은 더 잘 갈라지겠죠?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어 발 조심해요 나 무서워 자 그러면 큰일 났는 겁니다 어 잠시만 아니 잠시만 할 수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야아 노이 야 이래요 아 이거는 이은이라서 아 아 아 예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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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돼요 야 이은아 나 해볼래 나 이제 저거 저거 만만한 거 같아 오 야 얘 가볍네 야 이거 겁나 무거워 그치 아 그렇네 이게 좀 더 무겁구나 그치 그치 오 아 잘하네 그래 오 잘하네 하니 나 깎고 와라 어머 아이고 아이고 자 시작 하하하하 토르야 토르다 토르야 토르 신선한 자만이 하하하하 야 그런 노래도 있을까 나무 팰 때 잘 좋은 음악 있나 한 번 틀어봐라 나무 끈은 어서 돌아가시오 여긴 나무 날때가 없네 쉬운 게 아니었구나 응 야 너 발 조심해라 비 조심해 내려쳐 내려쳐라 내려 쉬어라 쉬어 아따 잘했다 어머 싫대 내가 싫대 강정이 너 배추 따봤냐 배추는 안 따봤고 목은 따봤어 리허 리노야 근데 배추를 딸 때 목장갑을 끼고 따도 돼? 어 어 어 내가 봤을 때 여기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이거 할까? 어 이거 하자 돌리고 탁 됐다 오 김수민 아 딱 하나 충분해 하나도 많겠다 일단 겉에 거는 다 버려야겠다 그지? 어 겉에 거 버리고 하나씩 빼자 이게 올가닉 어 올가닉 이거는 못 먹어 와 물 다 튀긴다 아 이거 부러졌는데 오케이 와 진짜 크다 이게 배추야? 어 근데 저건 다 못 먹는 거야 왜? 바깥 때 벌레가 너무 많이 먹었어 먹고 싶으면 먹어 안 먹어 창빈아 왜? 아니야 현진아 어? 저 닭을 나 근데 생닭 못 만져 창빈아 어 생닭 저 딴 거 딴 거 할게 너네는 어 아 움직여 아직 움직여 형 얘가 왜 움직여? 왜? 용복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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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백숙은 그냥 통째로 넣어버리는 거 아니었어? 그래도 되는데 이런 거 기름도 제거해줘야 돼 나 진짜 형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용복 보면 맨손으로 하잖아 형 근데 나 생닭을 보니까 못 먹겠어 잘 먹을 거잖아 모르지 또 맛있으면 먹지 ㅋㅋㅋㅋ 자 이 친구 저기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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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마솥에 넣고 와 어이 넣어줘 아니 약간 미끄덩한 거 날짜 너무 쉬워 자 이거 좀 열어줘 하 아이씨 마지막이야 걷어줘 어 순이 둥이 둥이 안녕 둥이 돌이 안녕 됐어 물 좀 더 세게 틀어줘 좋았어 물 좀 더 세게 틀어줘 배 긁고 두 손으로 이거 보이지? 이게 다 내장이야 지방이랑 이렇게 파면 이렇게 또 나와 깨끗하지? 깨끗하네 야 새우를 해동해야 되는데 전자레인지 있나? 야 새우를 해동해야 되는데 전자레인지 있나? 근데 그러면 튀김이 먼저 타지 않아? 어차피 약불에 해서 그거 하는 게 나을 거야 바삭바삭 하려면 겉을 타게 해야 된다고 그거는 나중에 속에까지 익힌 다음에 딱 마이야를 일으키면 되는 거야 인마 휴을 바꿔야 돼 오 붓는다 붓는다 이렇게 하여서 올라오면 된다 푸디디 잘하면 된다 아하하하하 하하하 이건 칼로 써는 걸까 칼로 절단을 내는 걸까 야 이건 닫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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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한다, 아, 잘한다. 이기는데 왜? 파워가 다른데요? 야, 뚜껑 열었어? 뚜껑 한 번만 열어봐. 가자. 이은아, 가자! 충분한 거 같은데? 박스 넣어. 박스가 있네. 박스를 넣어요. 똑쟁이야, 똑쟁이. 별거 아니지.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신 거야. 그래도 왜? 오늘도 하나 배워가는 거 같지? 어. 그래. 아유, 이제 못 하겠다. 울고 싶다. 야, 먹을 게 지금 안 들어가니까 미쳐버리겠다, 미쳐버리겠어. 울고 싶다. 아, 이거 뭐야, 맛있어 보인다. 뭐야? 볶음 고추장이래. 볶음 고추장? 맛있어? 약한 잔은 더 먹히고, 강한 잔은 먹는다. 약한 잔은 먹는다. 약한 잔은 먹는다. 맛보기로 하나 만들어볼게. 약한 잔은 먹는다. 어떻게 생각한 잔은 먹는다. 공평이, 한 kun선이 먹는다. 한 Dav. 이것몸 랄이. 이것몸 랄라이. 이것몸 랄이. 이혜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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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한 번 뽑아봐라. 어, Bon 난 니들 지쳤어요, 땡 뻘. 기다리다 지쳤어요, 땡 뻘.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. 아니요. 힘들어. 위터 솔져. 위터 솔져. 위터 솔져. 위터 솔져잖아. 이제 완전 풀 수트로 아이언맨 해봐. 위터 솔져 예. 야 진짜 밥그릇에 넣었어? 아 복아. 전부 봐라. 우와 진짜 맛있다. 맛있어? 응 진짜 맛있어. 먹어봐야겠다. 근데 조금 짜. 야 갖다 줬더니 짜다고 뭐라 하는데? 야 소스를 너무 많이 묻혔나 보다. 어 형 나도 한 입만. 맛있어? 안 먹여줘? 아 먹여줄게. 싫어. 팔팔 끓네 팔팔 끓어. 와 뭐야? 와 야 소주 줘봐. 맛있어? 나 먹어볼래. 야. 너 먼저 먹어. 야 진짜 빠닥빠닥해. 리노 형님 한번 드려라. 야 리노 먹여야지 리노. 야 근데 진짜 맛있어. 아 해봐라. 이거 뭐야 해물전이다 이거. 야 릭스야. 어. 전 먹어봐라. 얘 짜던데? 너무 큰 거 같아. 큰 단계. 우와 뭐야. 다 왜 이렇게 커? 야 다 이렇게 뜨거워. 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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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그래. 그래. 그러면 차민이 숟가락. 수민이 젓가락. 필릭스 앞쪽씨. 나 물. 어 그래 하님 물. 어 현진이 비주얼. 어. 다들 고생했다. 야 이렇게 힘든 거일 줄 몰랐네. 그러게. 야 건배사는 막내가 해봐라. 막내가. 막내야 건배사. 막내가 일어서서 해야지 일어서서. 다들 고생 많았고. 아니 그래. 맛있게 먹어보자. 맛있게 먹어보자. 적성. 야 잘 익었네. 아이고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 그래. 먹어보면. 들어간다. 아. 우리도 멋져요. 익었습니까 형님. 익었어. 확인 안 해봤는데. 소금 주세요. 아이고. 이렇게 하나씩 올려서 먹는 거야. 와 저랑 좋아. 음. 후추. 하루 종일 버틸 수 있는 단백질이다 이거는. 어 너무 맛있는데. 오우 리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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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리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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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야 근데. 닭팩스 너무 맛있다 리나야. 아 전 때려야겠다. 음. 음. 전 때려면 안 때려. 나 부추 진짜 좋아하는데. 부추 앤 섭. 나가. 왜 형들 노래가 어째서? 아 그렇게 가면 또 제가. 제가 할 말이 없네요. 생민이 형 모가지 먹어라. 모가지 먹으면 노래 잘한다. 목 먹으면 놀 잘해? 달라지는 거 없더라. 월평 전날에 뭐 먹었는데. 아 진짜로? 야 설거지. 이따 내기하자.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제일 오래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. 너무 좋아. 야 그냥 배드민털 채도 있고 족구도 할 수 있고. 어 족구 할 수 있어? 야 족구 한 판 해야지. 나 족구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뭐? 공 있어 우리? 나도 안 해봤어. 공 있을 거야. 응. 저기 데끼 인형 있잖아요. 응. 진 사람은 설거지하고 쇼핑까지 갔다 오기. 후바되면 안 된다 했어. 후바운드 되면 안 된다고 들었어. 마장형. 되게 족구가 릴레이가 되기는 할까? 난 공이랑 거리가 있는 사람인데. 야 이해안이 무조건 뽑으면 안 되겠다. 야 나 좀 잘하지? 어 형 나쁘지 않은데? 안정적. 안정적. 야 백플립 하는 줄 알았어요. 야 백플립 하는 줄 알았어요. 자 우리 이제 팀 갈라보자. 갈라? 야 제일 제일 잘하는 사람 둘이서 갈라. 하니랑 이해안이. 야 야 나쁘지 않다. 야 나쁘지 않아. 야 나쁘지 않아. 하니랑 이해안이 지금 운명이 걸린 승부에서. 난 꼭 쉴 거야. 나도 꼭 쉴 거야. 안 돼요 친구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예. 나 찬이 형. 형이 다 해요? 형이 다 해요? 나 이거 뭔 조합이니? 재밌게 해보자. 한 분이 안 와. 야 공진이 형. 야 야 야 야. 그럼 다른 사람이 그냥 걸리지 않으면 그냥 걸리지 않으면 그냥 걸리지 않으면? 응 성함 없어. 그냥 걸리지 않으면 걸리지 않으면. 오케이. 시작. 나 장보기 싫어. 받아야 돼. 오케이.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 멤버들. 받아. 나이스. 형 좋아. 아웃이잖아. 어쩌다보니 이기고 있네. 나 앞에 있으면 안 돼. 나 앞에 있으면 안 돼. 앞으로 가. 나 앞으로 가. 우리 둘이 한다고 생각해. 아이 씨. 아이 잠깐 한 번. 알았어 이제 알았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냥 쉬면 되겠다. 레츠고. 마이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들어왔다. 오케이. 나이스 나이스. 내 거. 오케이 오케이. 필릭스. 헤딩 헤딩. 오케이. 야 이제 시작이야. 이제 시작이야. 아 저리. 2대 4? 야 2점 남았어. 야 2점 남았어. 저희도 별거 아닌 거야. 저희도 별거 아닌 거야. 나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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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살려 살려 살려. 아 못 살려. 오케이 오케이. 6대 5. 6대 5. 야 진짜 끼리끼리 하니까 재밌네. 야 진짜 한 세 번을 못 넘어갔어요. 우리 지금. 아 됐어 됐어 됐어. 그거 왜. 빌린지야 빌린지야 빌린지. 빌린지야 빌린지. 나 서브 잘하는 거 같아. 나 잘하네. 밖으로. 오케이 내 거 내 거 내 거. 욕심도 많다 진짜. 시작. 나이스. 나이스 됐다 됐다. 됐다 됐다. 됐다 됐다. 됐다 됐다. 내 신체 일부야. 아 내가 패스를. 팔이랑 연결돼 있어. 아 내가 잘못 받았어. 잘못 받았어. 야 야 야 야. 야 그건 네가 잘해야지. 야 야 하지마 하지마. 아웃 아웃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몇 대 5이야? 오케이 듀스. 9대 9. 나를 돌아봐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몇 점 내기야? 한 점 넘겨. 아웃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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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 듀스. 2점 내야 돼. 아웃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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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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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! 미안하다 미안하다. 예시! 한 번 더 한 번 더. 박혈이 형! 아웃! 아웃! 형! 야 괜찮아 부끄러워하지 마. 공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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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! 야 이겼다 이겼다! 와 우리 이긴 거야? 전세 때 이겼다! 게임을 한 거지 우리? 비록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조하리라! 오케이! 어! 오케이! 잠깐만 이거 어차피... 잠깐만 이거 어차피... 일대왕! 레코! 머리! 리! 오 나이스 나이스! 오케이 오케이! 더 더 더! 아! 아 아웃이었구나! 오케이 오케이! 야 차 좋아 좋아! 오케이 오케이! 레코! 아... 야... 형이... 아... 진우야... 그려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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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혁자 승리이라서! 지금... 차렷이 슬슬 올라가고 있어! 아... 왜 지금... 어떻게든... 난 뛰어갈 거야! 오케이? 어... 아... 안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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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아...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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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킹은 좀 더 컸으면 내리꽂는 건데 마이! 어 가! 오케이! 오 예스! 네 마이 마이! 어... 자 마이! 감사합니다! 오케이! 아잇! 오! 오!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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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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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잘했다! 방금... 라인 밟힙니다 아잇! 아잇! 바깥으로... 아잇! 바깥으로 바깥으로 바깥으로!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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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나 모던한데? 파이팅! 파이팅!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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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발 힘줄 알고 있는데 손이었어! 아잇! 아잇! 이게 어떻게 한 거야? 야! 좋았어 좋았어! 나이스 연진! 좋아! 잘 뛰었어! 오케이! 나 나 나! 오케이! 나이스! 나이스 서브! 오케이! 아 좋아! 릭스 거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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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! 아싸! 야 나 축구할 때 이후로 저 소리 처음 들어봐! 9 대 8! 9 대 8! 지금 여기서 1점만 딱 내면 된다 이제! 시작! 자 승민! 오케이! 오케이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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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잉! 나이스! 어? 릭스! 누군가요? 아 저 안 닿았어요! 두 번 안 닿았어요! 저 닿고 현진이 닿고 얘! 두 번 닿았어요? 몰라 난 몰라! 두 번 안 닿긴 했어요!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!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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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잇! 아잇! 아잇! 아 원래 심판이 하라고 해야 돼요! 오심도! 오심도 경기를! 네 오심도! 심판! 감사합니다!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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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수! 나를 돌아봐! 근데! 덮고! 나이스! 좋아! 아웃! 아웃! 우리 여기서 한 판 더 이기면 야! 2세트 가져가는 거예요! 좋아! 오케이! 갈게요! 희망을 꺾어버리자! 마잇! 오케이! 대기! 대기! 마잇! 마잇! 나이스! 마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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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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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하네! 아 재미네 친구들! 아 재미네 친구들! 야 하나 너는 몸객으로 상대방의 멘탈을 담당해!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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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자신 있다! 그러면 해볼게요! 해볼게요! 오케이! 최대한 중앙으로 나옵니다!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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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 마! 어디 스마일어! 피가 말려! 피가 말려! 피가 말려! 오나블팀이랑 아리카미아노로 해갖고 나 머리에 머리 잘 말리는 것 같아 무슨 머리 해줘?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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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